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따릉 따릉으로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아 갖고 싶다 선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돌아온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아주 추웠죠 하지만 오늘의 시장 흐름 아주 흐끈흐끈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주수가 역사 처음으로 2700선 돌파했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오픈 채팅방 역시 아주 흐끈흐끈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아침에 선물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아주 흐름과 수익률 좋았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역시 상승가 이어갔습니다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15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였던 2018년도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1.26% 상승하며 11월 11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68.19%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신고가 하루 만에 가르치웠죠 SK하이닉스 역시 7.17% 오른 11만 5천 원으로 누적 수익률은 50.13%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바이오테마 요즘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티팜 오늘 하루 만에 29.93% 상승하며 11월 18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59.85% 상한가 보였습니다 약간의 온라인 무료 교육 역시 해주시죠 쭉쭉 상승하던 삼성전자 7만 원 돌파했습니다 7만 1,500원으로 장을 맞췄는데요 삼성전자 3.44% 상승하며 누적 수익률은 28.75%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 좋은 흐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2.01% 상승하며 10월 20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54.35% 보였습니다 이런 교육자료 어디서 봤는지 다들 궁금하시다고요 오늘의 행운 번호죠 888 매일매일 신선하고 아주 팔팔한 정보 업데이트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윤정두 888 들어와 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가님 모셔서 다시 이은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졌죠 항상 태양은 어두운 데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시고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그냥 껌껌해지더라도 금방 있으면 태양이 붉어지겠구나 LG화학이 세상에 60만 원이 이탈돼도 이게 악재가 아닙니다 윤정도 믿지 마시고 수급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냉정한 판단 객관적인 판단하십시오 결국은 60만 원이 이탈된 LG화학이 지금 4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어때요 경영권 승계 작업하기 위한 상속세를 들이내기 위한 주가를 누른다 5만 5천 원 5만 6천 원까지 밀렸던 주가 지금 7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요 8만 원이 이탈되던 주가 아유 이렇게 행복하죠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란톡 국민톡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키워드는 뭐라고 하실까요 조금 전에는 성구자 701109 어마어마하게 올려주셨을 거고요 윤정도 888 그래야 다른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선착순 200명인데 벌써 70명 이상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130명뿐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노란톡 국민톡에 먼저 들어오신 선배분들이 윤정도 888 윤정도 888 아니 윤정도 888 치면 뭘 주는데 뭘 주니 야 자료 줄 거야 자료가 중요해요 자료보다 그 자료 받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지 일요일 날 야간에 8시에 또 온라인 교육 최소 2시간에서 윤정도 또 필 딱 받으면 5시간씩 그렇게 쫙쫙 해드리는데 지난주에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은약 셀트리온 삼형제 폭등 낼리 나오고 그 교육 노하우가 지금 나오잖아요 프로필하면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이 우습습니까 우리나라 TV 나오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윤정도 혼자예요 책 12권 내고 그걸 교재로 교육시켜드리고 선물 뭐 줘요 선물이 제일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 선물이요 이게 선물이지 다시 역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선물이지 매일매일 야간에 매일매일 야간에 20시부터 온라인 교육해드리잖아 오늘은 안 해드린다니까 오늘은 그냥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돼요 8시부터 미팅이 있어요 일요일 날 야간에 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공략할 종목으로 오픈해드리겠죠 일요일 야간에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개장 전에 오픈해드리고 오늘처럼 12월 4일 금요일 날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종목 2350개 종목 중에 네 종목 올려놔요 단기 공략 충분히 교육받고 가능한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누구나가 들여다보면서 배아파서 자기들은 사람 말 한 번도 안 해놓고 차익 실현하세요 아니 살았 적도 없는데 어떻게 차익 실현하라는 얘기를 하나 뻔뻔스럽게 차익 실현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그런 종목을 거꾸로 아닙니다 들여다보세요 동시효과 상관계 지금 하이닉스가 갭상승이 나옵니다 동시효과에 지금 20만 주 30만 주 엄마 어? 우리 엄마 오늘 가셨는데 어제 오셨다가 엄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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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도착한 전복 몇 개 까서 드렸는데 응? 엄마 우리 어머님도 놀라실 거야 아마 하이닉스 야 이거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시가총액이 80총을 넘어가고 아니라고요 동시효과의 갭상승에 어제 고청을 치어넘기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 붙습니까? 아니 물량이 없어서 오늘부터 산다라고 한다면 분날 매수하셔야죠 분날 매수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한 평균 낙과 대비해서 미끄러지는 폭이 제 안쪽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낙과 대비 10% 이상 내려오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그렇게 내려온다면 그럼 시장 자체가 붕괴된답니다 지수 자체가 쉬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죠 다시 한 번 봅니다 다시 한 번 그 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개장 전에 이게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교육받고 하버드대학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선물 이런 선물을 온라인 교육할 때 제대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의약품 쪽의 랠리 우리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오는 변동성 다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젠 신풍제약 진단키트 사형제 이런 종목 수익 안 내봤으니까 다 냈죠 우리는 그런데 기록에 남기는 수익은 이런 거죠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원 전후에서부터 86만 3천원까지 거기에 셀트리온 사명제 거기에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셀트리온 사명제 오늘 얼마에요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에 육박하는 1조 3천억에 육박하는 윤정두가 700만주라고 아침에 잡아드렸잖아요 아침에 700만주 잡아드렸는데 880만주야 소름 돋지 않아요 여기 88이네 88 채팅방에 다시 올려봅시다 윤정두 888 윤정두 888 이거 언제 차익실을 할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윤정두 888 교육받고 나는 없는데 어디서 차익실을 하나 없으면 어디서 편입할지도 고민하셔야죠 윤정두 888 쫙쫙쫙 올려주고 보세요 그래야 외부에 계신 분들이 암호명이 윤정두 888이야 검색할 때 윤정두 888로 검색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가짜방으로 갑니다 가짜방 가시면 큰일 나죠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이 신나게 좀 올려주세요 계속 윤정두는 여기서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누워가지고 내 계좌 수익을 어떻게 해볼까 원금 회복 어떻게 해볼까 그래 절대 원금 회복이 안 돼 능동적으로 윤정두 888을 넣어주셔야 원금 회복이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들의 신뢰가 생기잖아 윤정두 888 내는 게 창피해요 아 열심히 하시는 게 창피해 꼭 느시는 분들만 느시려고 그래요 안 돼 능동적으로 느세요 느시면서 그러한 신뢰도를 가지고 가셔야 이게 일주일 내내 11월 25일부터 악을 쓰고 내내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종목을 주세요 얘는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하이닉스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이런 종목을 주셔야 하는데 이런 종목이 더 간다고 어제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대형조에서 보세요 시가총의 코스닥이 1위 종목 코스닥이 1위 종목 어떻게 대체 할까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준 거래량 700만 주라고 했습니다 700만 주에 거래가 터지면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5위 안에 들어온다 몇 개 종목 중에 2350개 상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 변동이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까지 따라 붙는다 5%까지 최대 10%까지 따라 붙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번에 고점 또 넘기면 또 따라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다만 누적 수익이 월등한 상태 야 이거 금요일이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봉의 꼴이 아 이거 좀 불편한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14만 2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고점을 넘겨 14만 4천 원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고점을 넘겨 14만 5천 원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또 15만 원 고점 넘겨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주가가 얼마예요 갭에 대한 월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그게 16만 4천 원입니다 이제 뭐 10%도 안 남았어 아니 상한가 가는 종목 11월 25일 날 26% 가는 종목인데 고점이 10%도 안 남았어 근데 여기서 꼭 쉬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꼭 쉬어가야 되나 내가 없다고 남의 종목 못 가게 하면 기분 좋으세요 그래놓고 어디 이상한 종목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시가총액 1이잖아요 윤정도가 아무리 싫어해도 셀트리온 삼형제 윤정도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익은 여기서 다 내드려 싫어하는 이유는 시가총액 보실래요 다시 자 시가총액 봅시다 하이닉스가 83조 7천억에 무지하게 올라온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7억 2천 8백만 주짜리에 7억 2천 8백만 주에 8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얼마에 7, 8, 5, 6 60조가 안 됐다고요 60조가 안 되는데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이어서 영업이익 20조 8천억짜리에 60조가 안 되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봅시다 지금 이제 올라와서 마저 올라와서 51조 여기 올라와서 22조 이거 합쳐가 얼마 30조죠 30조에 80조가 넘어 하이닉스만큼 올라왔어 근데 영업이익은 내년 새해 업체 합쳐서 영업이익 2조가 안 나와요 얘는 20조도 넘겼던 종목이고 얘는 2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대처를 해야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이렇게 올라왔는데 회사가 나쁜 회사겠어? 좋은 회사지 근데 실적이 아직 꿈의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위험고지 받고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하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대처하면은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차익실은 잘할 수 있어요 2018년도 고점 찍고 셀트리온의 스케어 이렇게 훌륭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그 고점 찍고 밀려내는 게 얼마 70% 이상 하라겠어요? 고점 대비 70% 이상 왜 그렇게 많이 밀려요? 시장 영향도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럼 수익 낼 때 내고 뺄 때 빼고 그래야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수익을 내지 어제도 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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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삼형제 셀셀셀 333 했더니 오늘 어떻게 돼? 추가 폭등 나와버리죠? 월요일날 폭등 나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올리세요 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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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방해 빨리 나는 하나도 없는데 없으니까 이런 종목이 갭상승이 이만큼씩 나오는 경우 드무니까 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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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월요일날 살짝 눌려주면 더 고마워 거래량 실리는 것만 보고 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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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수익 내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냥 시가총액 1위가 10%씩 올라오고 시가총액 50조까지 치솟는 셀트리온이 그냥 장 중에 9%씩 그 수익 안 내실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맨날 엉엉 울고 원금 회복한다고 그러고 다녀 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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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셀트리온 박사라는 사람들 참 많아요 윤정두 박사 아녀 7월 달에 다 정리하고 안 쳐다봐요 박사들은 1년 내내 쳐다보지 비중 그대로 해 안 돼 이번에 곧 좀 잘 잡아야죠 그죠? 2018년처럼 70% 하락할 그런 장은 나오지 않겠지만 잘 잡아야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종목은 5회 매일 20회 매일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오늘 기준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준 잡아드린 개장 전에 기준 잡아드린 700만 주로 못 넘겼다 그러면 추세 매매로 보면 되는 거예요 700만 주로 넘기면 변동성 매매 변동성 매매는 뭐냐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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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변동이 커진다 캔들 크기가 커진다 무조건 윗방향이라는 게 아니라 변동이 커진다 거기에 차익 실현 날지 올려다 볼지 실적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 아우 좀 그래요 어? 좀 그래 이걸 가지고 서로 논란을 피우지 맙시다 이거 알고 들어가잖아 우리는 어? 거짓말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어? 임상 3상 성공하고요 아우 신약 개발하면요 이거 끝내주고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거 하고 나서 대박 나면 그때 변동성 딸 얘기하고 지금 아닌 걸 왜 자꾸 고짓말을 하려고 그래 기술적으로 딱 보면 되죠 블럭딜? 그래놓고 그렇게 멋있어서 블럭딜? 블럭딜 뭐라고 그랬어요 3월 31일 날 셀티리오네스키가 상한가 빵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장대 한번 푹 떨어지니까 윤정도는 상한가 들어간 날 아이고 어떡해 나 못 샀는데 우리 못 샀는데 왜? 그때 당시엔 그때 당시대로 훌륭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 우리한테 근데 그냥 느닷없이 상한가 가는데 못 젖혀 붙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갭 상승을 위해 은봉 빵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블럭딜이 악재라고 왜 블럭딜이 악재냐고 블럭딜이 실패가 되면 악재일 수 있죠 네이버가 블럭딜 2차 블럭딜 하려다가 얼마 전에 실패해서 무너진 적이 있어요 LG 필립스 LCD 지금의 LG 디스플레이 필립스 지금 빼고 나갈 때 26% 블럭딜? 블럭딜 뜯나고 폭등렬이 나왔습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블럭딜이 악재라고 말도 안 되는 그게 윤정도가 갖고 나와서 윤정도가 한 주도 없을 때야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말씀도 못 드릴 때예요 왜 창피하게 3월 31일 날 상한가도 못 잡아 드렸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떨어지는데 블럭딜? 말도 안 되는 소리 블럭딜 걱정하지 마시고 셀트리온 4월 2일 날 셀트리온의 스퀘어 4월 2일 날 이렇게 연동이 되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교육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쭉 11월 달에도 쭉 7월 달에 끝났던 부분을 매직 계산기 다 잡아드리면서 쭉쭉쭉 이게 얼마야? 셀트리온의 스퀘어 이게 얼마야? 10만 원대네 10만 원대 엄마 오늘 15만 원 찍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25, 26, 27, 3거래일 이번 주 5거래일 8거래일 만에 그중에서도 중간에 한 번 전량차익 실현했잖아 25일 날 전량차익 실현 그리나서 27일부터 27일부터 6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매일매일 선물이 뭐예요? 야간 교육할 때 셀트리온의 스퀘어 셀트리온 사명됩니다 26일 30일 날 MS 오토텍 엊그저께 또 20% 또 올라왔죠 27일 날 상한가 왔다네 MS 오토텍 종근당 바이오 야간에 30일 날 딱 올려드리고 12월 1일 날 상한가라네 한미사이언스 오늘 또 9% 올라갔다네 이날 그 다음날 7% 올라가고 기준거래량에 지금 종목이나 많이 들였어 셀트리온 사명제 빼고 나면 네 종목 들인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땅 파서 막 들여? 무슨 들여 드리기는 교육받고 공부한 거지 그 다음날 또 31일 날 관심 종목입니다 온라인에 노란톡 국민톡에 야간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올려드려 9시 37분에 셀트리온의 스퀘어 목표주가 상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목소리 왜 이렇게 하냐고요? 좀 재밌어 보이려고 우리 애들은 하나도 재미없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다니는데 재미없대요 할머니가 억지로 보게 하는데 아빠 재미없어 그러더니 그 친구들이 기억 안 나서요? 초등학교 6학년 딸내미가 아빠 나 주식하고 싶다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 자랑은 아니에요 주식하는 게 좋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만두 만두 오늘은 만두 만두 좀 더 한번 기아차 연대차 볼 때 한번 기준을 잡아보고 우리 딸내미 080614 와 이거 큰일 났네 자꾸 더듬으면 딸내미가 혼나는데 080614 한번 쫙 올려줘 보세요 내 스토리 얘기해줄게 080614 080614 어느 날 갑자기 딸내미 문자 와서 톡 와서 아빠 재미는 없는데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 나도 주식하고 싶은데 주식하면 돈 번아? 나 공부할래? 이러더니 결국은 공부하겠어? 초등학교 6학년이 080614 빨리빨리 올려줘 보세요 그러더니 결국은 아빠 나 뭐 살까 해요 아빠 나 뭐 살까 신뢰가 있으면 아빠가 사려는 거 살 거 아냐 그때 산 게 그때 산 게 우리는 IT만 가지고 간다 했으니 그때 산 게 삼성전기 14만 4천 원에 사서 손실이 났었어요 몇 주? 두 주 샀어 30만 원어치 돈도 많아 그냥 6학년이 아들은 삼성전자 5만 원대에 5주 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익 났으면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또 다 팔아먹었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신뢰도 바탕으로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공부하겠다 공부해서 안 되면 윤종도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선물이요 별거 있습니까 노란톡 국민톡에 장중에 올려드려서 이래이래 요래요래하니까 그냥 뭐 이거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하시고 나쁜 윤종도지 그러면 그런 거는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동영상 올려드려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장중에 이런 내용 올려드려 11월 19일입니다 이미 11월 19일 10시 2분에 이미 12만 4천 원인데 12만 4천 원인데 이미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요래요래 저래요래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로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쭉 야간 교육 쭉 그 다음날 아침에 쭉 저녁에 쭉 이게 선물이지 교육 무료로 받아 그 다음날 개당 전에 종목도 올려드려 아니 윤종도가 멋부리려고 세상에 12월 3일 날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주가 개배대 목표주가 월봉 16만 4천 원 찍어드리면서 걱정 마세요 그대 엄마 엄마 이렇게 하고 계시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디페이지에 셀트리온 갖고 나는데 그거 셀트리온은 보지도 못할 것 같아 오늘 장중에다 올려드린 거야 장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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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주봉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장중에 이때가 14만 7천 5백원 남들은 팔라고 악을 쓸 때 꼬리 좀만 달리면 엄마 엄마 이거 꼬리 달립니다 파세요 파세요 할 때 윤종두는 14만 5천 원 잠깐 한번 이탈이 됐었어요 이탈이 됐었는데 그나마 이탈 안 돼서 잘 갖고 계시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차이시는 범위가 넓어지죠 다시 위로 상향되겠지 결론적으로 16만 4천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 고점을 뚫었잖아 언제 이번에 그 다음 하이닉스가 뚫어버렸잖아 언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LG화학 또다시 뚫어주고 현대차 또다시 뚫어주고 이 수익 안 가져갈 거예요 월요일날 개장 전부터 상한가 갈 종목 에스티팜 같은 종목 셀티리온 삼형제 수익 내고 삼성전자 수익 내고 하이닉스 수익 내고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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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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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내야 에스티팜 같은 시가총액 2조짜리에서 상한가를 먹는 거예요 그죠? 노란톡 국민톡 윤정도 888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오늘 전문가님 교육 정말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모습을 보면 더 힘내서 교육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능동적인 모습 보여드려야겠죠 네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네 그 국민톡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주시면요 채팅 몽롱이 뜨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상단에 말구름 플러스 사인 아이콘 보이시죠? 네 그 아이콘 눌러주시면 첫 번째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세 번째 오픈 채팅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오픈 채팅 눌러주시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네 상단에 또 말, 상단에 돋보기 눌러주신 뒤에 오늘의 행운 번호 윤정두 888 윤정두 888 검색하신 뒤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능동적인 모습, 아주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주시면 오늘 전문가님 교육 더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셔서 방송시간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은 교육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시가총액 50조를 넘겨버려요 그런 셀트리온에 대해서 간단한 위험고지만 해드리고 바로 넘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시면 이래요 의약품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 삼형제인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근데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기준에서는 주의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 이런 수익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께 저는 딱 하나 해드리고 싶다는 거야 욕을 먹더라도, 혼나더라도 왜? 너튜브에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셀트리온 삼형제 제대로 공부해갖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윤정두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어요 실적이 안 되는데 내년에 영업이익 1조도 안 되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1조짜리 영업이익짜리 종목이 시가총액 50조 넘기는데 그게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야간교육을 이렇게 매번 해드리면서 이런 그림 그려드리죠 자, 보십시오 2017년도 진보가 들어올 때 우리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 곧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곧 노무현 대통령 정부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렇게 되면서 항상 개별 종목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져 왔었다는 거예요 그죠? 황우석 교수 테마 불 때 조화재앙 42배 산성 펜시 51개 금융당국 뭐하고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신라제는 이번에 상장 폐지는 안 되고 개선 기간을 주었지만 그 신라제는 60억 매출 나오는 종목을 10조까지 땡길 때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됐잖아 셀트리온은 똑같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단 셀트리온 그렇게 좋아서 이만큼 올라왔다가 결국은 고점 대비 밀릴 때 60% 삼성바이오로지스 60% 셀트리온 헬스케어 70% 이상 밀렸어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 어떻게 감당해요?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악을 쓰면서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30일 날에도 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잡아냈어 수익낼 자리며 수익을 잡아드립니다 시가총액 4위짜리 종목에서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에서 왜 수익을 못 잡아드려요? 비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거품이 끼어 있더라도 이게 뭐 보물섬은 아니잖아요 그런 태문이 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명확하게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수익 내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자산에서 실질 수익이 나옵니다 그냥 막 분하방처럼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은 사실은 여기서 잡아낸다고 그랬죠 전기전자 업종에서 시가총액 1위 2위에서 그 수익을 잡아내줘야만 그래야만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서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서 남들이 웃을 때 웃지 마 이 녀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률이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30% 올라올 때 시장 30% 올라올 때 삼성전자 130% 시장 30% 올라올 때 SK하이닉스 193% 그렇게 움직였어요 결론적으로 이 영업이익 이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뒷받침 되니까 그래 46조이 46조 하이닉스가 8조 하이닉스가 8조인데 얼마 시가총액이 83조 셀트리온 3형제 2조 원이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 다 합쳐서 셀트리온 수준 하이닉스 수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삼성전자에서 어느 쪽에서 제대로 나와주는지 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산업 자체가 어느 쪽에서 바뀌어주는지 그 부분을 다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쭉 보시면 이게 이게 뭐 장난치려고 그렇게 올려드립니까 만도만도 나왔네 아까 보니까 만도만도 막 치시는데 만도만도 만도만도 한번 가죠 뭐 삼성전자고 뭐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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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 우리 아들내미 090919 얘 삐진단 말이야 또 아까 딸내미 080614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그냥 출석체크지 만두 만두 090919 해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시다 보면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고 11월 2일이에요 11월 2일이면 삼성전자가 얼마 6만원 미만 5만 6천원 5만 7천원 할 때입니다 삼성전자 리어링 11,000원 만도 엄마 4만 4천원 하고 있을 때요 만도가 지금 얼마요 막 6만원을 향해서 가죠 만도만도 만도만도 090919 채팅방 한번 봅시다 아무리 시간 없더라도 노란톡 국민톡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도만도 090919 눌러주시는데 시청자분들 가만히 계실 거예요 능동적으로 오늘 같은 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 그럼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아우 이거 장에 질이 안 좋습니다 질이 안 좋긴 이게 장에 질이 좋은 장인 거예요 그냥 돌 던져서 맞는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 시가총계 극대형주에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게 질이 좋은 거지 예? 본업하고 있다가 화장실 몰래 뛰어가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또 다 일하다가 다시 와보면 하한가가 있고 그게 좋은 장입니까? 프로필하면 보세요 33년 주식한 윤정도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한 윤정도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매일매일 이런 선물 12일 날도 또 드려 12일 날도 또 드려 이러한 선물들을 다 받아가셔야 돼요 기준 거래는 3,500만 주 또 드려 16일 날도 그렇죠? 이러한 선물들 노란톡 국민톡에서 계속해서 이거 멋부리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24일 날도 남들 다 고점 찍었습니다 힘듭니다 할 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끝나는 거야 이게 뭔데? 시술적 분석이야 복잡하죠? 야간에 또 해드릴 거야 오늘 금요일은 안 해드려 일요일 날 8시에 온라인 방송 또 해드립니다 노란톡 국민톡에만 와 계시면 다 안 내드릴 거야 이게 85,000원 목표 줄 거야 이때가 얼만데? 6만 8,800원이요 남들 다 자익 실현하라고 난리치고 악을 쓸 때 지들이 언제 추천한 적 있나? 그래놓고 왜 팔라고 그래 윤정도 말 듣고 잘 편입한 물량을 왜 팔라고 그래요 그럼 끝까지 윤정도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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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루도 안 걸르고 삼성전자 이런 때 좀 잡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삼천포인트 이제 눈에 보이시죠 이제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년까지 삼천 본다? 무슨 지금 12월에 삼천 보실 수 있어 어떻게 삼성전자 8만 5천원 넘기는 시점 그 흐름 그대로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까지 바로 넘어갈 거예요 하이닉스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다들 자 하이닉스 아유 고생들아셨어요 윗골이 달렸네 아유 전량차익 실현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텔 사업 부분에 랜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거 아유 그거 악재야 악재 그래서 3월달 이후에 8만원 이하로 내려와 본 적이 거의 없는 하이닉스를 거기다가 주구장창 던지라고 그럽니까 동학개미 던지라고 그럴 때는 외국인이 팔아서 던지라고 그러고 여기 말도 사업 부분은 아무런 걱정 없다고 그랬죠 언제요 이게 10월 26일이요 8만원 깨졌고 엉엉 울고불고 난리 날 때 걱정 마세요 그대 윤정도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어? 난 충청도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들을 잡아내준 게 오늘날까지입니다 언제 한 달 만에 80% 아 50% 올라오라고 그래요 한 달 만에 근데 여러분들께 기준점 잡아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기준점 어떻게 잡아드렸어 500만조의 거리라닌다 해서 쭉쭉쭉 잡아드리는데 결론은 어제가 하이라이트죠 그전에도 마찬가지야 10만원 10만 2천원 찍고 밀려 내려갈 때 다 팔라 그래 10만 2천원 찍고 밀려 내려갈 때 이게 언제예요 12월 1일 8시 52분이야 얼마 9만 8천 8백원 9만 8천 8백원 12월 1일날 근데 남들은 뭐라 그래 채널 돌리니까 10만 2천원 찍고 밀렸네 엄마 꼬리 달렸네 천량 정리하세요 아이고 진짜 참나 진짜 양 화끈양 화끈양 옆에 있으면 이단 날라 차기로 왜 여러분들 자산에 수입 날 걸 다 막아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뭐라 그래요 윗꼬리 달렸어요 아이고 끝난 거네 뭐가 끝나 주봉에서 멀쩡한데 주봉에서 멀쩡한데 주봉에서 멀쩡한데 뭐가 끝나 오늘까지도 오늘 개장 전부터 이게 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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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봉 이 꼬리 달렸다 이거를 차이 시련하라고 그게 기술적 분석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왜 따라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하이닉스 사라고 그런 적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를 사세한 사람이 여기서 차익신을 권해드려요 아닌데 눌리면 다시 산다 아닌데 자 시간 없어요 시간 아예 없어요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차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채팅방 사칭방이 벌써 다섯 개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픈채팅 검색창에 윤정두 888 윤정두 888 검색하셔서 1200여분이 함께해 주신 바로 그 방 그 단 하나의 방이 오늘의 진짜 방입니다 사칭방과 헷갈리지 마시고 1200여분이 함께해 주고 계신 그 방으로 들어와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셔서 다시 교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아 갖고 싶다 자 어제 난리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빵빵빵이었어 빵빵빵 난리 났어 막 빵빵빵 누르라니까 그냥 빵빵빵 그리고 숫자 0,0,0 막 빵빵빵 채팅방에 올려주셔야죠 오늘도 능동적으로 오늘 현대차그룹주 조금 눌렸어요 아유 상관없어요 기아차 막 날라다녔잖아 빵빵빵빵빵빵빵 채팅방 노란톡 국민톡 빨리 시간 없어 이제 한 2분만이 안 남았어요 ST팜 상한가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빵빵빵빵빵빵빵빵 빨리 빨리 그래야 월요일날 그냥 자동차 또 빵빵빵빵 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야 자동차주 빵빵빵빵빵빵빵 그렇죠 막 올려주세요 막 신나게 활기차게 그렇게 해서 선착순 딱 200분까지만 열어드리고 여러분들께 자료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이러한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수익 내시고 ST팜 같은 종목으로 상한가 잡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아차의 흐름에서는 만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쭉쭉쭉 넘겨서 기아차의 흐름에서 교육을 잡아드렸던 내용을 잡아드릴 거예요 개장 전에 선물 이런 거에 다 야간 교육해드리고 노란톡에 올려드려서 개장 전에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추세 범위의 기준 오늘도 금요일이죠 풍문들로서에서 교육도 있습니다 추세 상단 부분에 놓여져 있을 때의 기준점 현대글로비스 15만 원대 들어가서 22만 2천 원 얼마만에 5거래일만에 그거 차익 실현하고 났더니 HMM 20일날 현대글로비스 차익 실현하고 21일날 HMM 7천 원대에서부터 15천 원 그리고 나서 기아차 만두 아닙니까 기아차 만두 기아차 만두 기아차 만두 빵빵빵빵빵빵빵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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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이제 30초뿐이 안 남았어 빵빵빵 기아차 기아차 만두 만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추세 교육받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다 내는 거예요 그게 그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풍문으로 들어서에서는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기술적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SD팜의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 SD팜의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 다만 펀드멘털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야 오늘 기준에서도 19% 움직일 때 이미 여러분들께 다 SD팜 올려드렸어요 상한가까지 그죠 자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 겁니다 그 시간까지 노란또 국민톱 잘 찾아주십시오 주식투식의 윤정도였습니다